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물류혁신팀 김승준 매니저입니다 로그인하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홈화면입니다 홈화면은 저희가 대시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좌측에 선적관리 그리고 선박관리가 있습니다 등록한 선적과 선박건들이 여기 대시보드에 한 번에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은 내가 수입이나 수출을 진행하고 비애를 입력했을 때 보이는 건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지도상에도 그 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입 담당자가 있고 수출 담당자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건들만 좀 더 솔팅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박건은 수출 전이나 수출을 계획하실 때 선박에 대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에 있는 배들을 자주 사용하는 선박명을 등록해서 그 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